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시현이고 4년 전부터 미국 뉴욕에서 아이웨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브랜드 이름은 스피노자이고 저희는 선글라스와 그리고 프레스크립션 글라스스를 미국에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중에서도 특히 우리 미국 또는 유럽 소비자들이 한국산 안경을 보고 와우 나는 이런 제품을 전혀 보지 못했어 이런 사업을 열어줘서 정말 고마워 라는 코멘트를 듣기 위해 더 많은 소비자들을 만나기 위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100명가량의 미국의 아이 닥터들과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나날이 번창을 해서 펀드레이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 가지고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